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9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경 괌 인근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로 추정되는 저기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계속해서 북서진하여 9월 14일 저녁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 저녁 9시경에는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96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후 9월 15일 일요일에는 13호 태풍 버빙카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중국 상하이를 지나며 965헥토파스칼의 강도로 중국 산둥반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날 9월 15일 일요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도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추정되는 저기압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역시 북서진할 가능성이 보이기에 그 세력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3호 태풍 버빙카와 14호 태풍 플라산의 9월 15일 일요일 저녁 11시 기준에서 두 태풍 간의 거리를 살펴보면 약 1206km입니다. 따라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9월 16일부터 13호 태풍 버빙카는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3호 태풍 버빙카가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9월 16일 월요일부터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후지와라 효과에 의한 상호작용입니다.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두 태풍이 서로의 궤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13호 태풍 버빙카와 14호 태풍 플라산이 가까워지면서 두 태풍이 서로의 주위를 회전하며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13호 태풍 버빙카의 경로가 서쪽으로만 향하지 않게 되고 북쪽으로 꺾여서 한국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생깁니다. 후지와라 효과는 특히 두 태풍이 비슷한 크기와 세력일 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경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서태평양 고기압의 역할입니다. 태풍의 경로는 주로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서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되거나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 고기압이 14호 태풍 플라산과 상호작용하며 13호 태풍 버빙카의 경로를 북쪽으로 밀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방향으로 태풍의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태풍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고기압의 위치도 변할 수 있으며 이는 태풍의 경로 변동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에 13호 태풍 버빙카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근거는 태풍의 경로 유동성입니다. 태풍 경로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태풍의 세력, 속도 그리고 주변 기압계에 따라 경로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으로 향하던 경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한국 남부나 동해안을 향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 동쪽 해상의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13호 태풍 버빙카가 동쪽으로 밀려나거나 경로가 북쪽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후지와라 효과가 13호 버빙카와 14호 플라산 두 태풍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고기압과 기압계의 변화가 태풍의 경로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으로 가다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호 태풍 kar가가 West